응 차로 박아주긴 적도 없게 아 그래 안 갔다와서 그렇구나 나 꾸꾸미씨 어떤거 좀 그래 나도 여자야 여자 예쁘다고 좀 해줘라 예쁘잖아 예쁘잖아 나 예쁘잖아 야 개 똑같다 예쁘잖아 예쁘잖아 그렇게 예쁜 사람이 어딨어 세일러브 묶고 머리띠 해고 믹스틱 바람티를 예쁘잖아 진짜 본인 아니야? 니가 뭐가 예쁜데 망두걸처럼 생겼다 뒤에 여캠 조명 있으면 여캠이나 돈을 내놔 존나 웃기네 존나 웃기네 존나 웃기네 목 빨개진 것 봐 존나 웃기네 진짜 아니 미쳤나봐 존나 웃기네 진짜